지금 사면청의 악사가 자리를 잡고 출연진이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바퀴 돌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재상을 마련하여 연의자 중에서 재관과 집사가 나와 고사를 지내는데 오늘 재관에는 보존의 사무국장인 유한수 씨하고 집사에는 부회장이신 노재영 이현영 부회자가 고사를 지낼 것입니다. 탈 중에서도 신하라비와 미아랄미가 연영이 높기 때문에 제일 상단부에 지금 탈을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탈을 배열하고 그 앞에 재상을 마련하여 연의자 중에서 재관과 집사가 나와서 고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막고사의 내용으로는 연의자와 오늘 오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관중들의 무사를 빌고 특히 오늘 공연이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하얀 종이를 태워 올리고 이미 고인이 된 연의자인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기를 태울 때는 집사가 충분히 고사 지내는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좀 이따 아 소막고사를 지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재관에는 보존의 상한국장이신 유한수이시며 집사에는 보존의 부회장이신 노재영 예능 부회장이십니다. 지금부터 고사를 지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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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고인이 된 연희다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사 지내는 말을 끝으로 고사가 다 끝나가게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김선생님이요. 김선생님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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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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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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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찰씨 계시면 본부석 뒤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찰씨 계시면 본부석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명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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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부œuf! 이 명찰씨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명찰씨 aconteceift 현황이 있습니다. 이 명 değild视频은 Gelir! 아, 당 Harry statues! sie мужчины! 에 vị 와인努 bedtime식 정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절을 내주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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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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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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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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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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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 내가 내놓는게 한자 맞긴 맞았다만은 각 한자가 죽어둘까 탄다고 어딜? 아저는 말이야! 틈틈틈이야! 다시 한 번 해보자 각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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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thatís! 언제onya Moyni-ni-ni-ni-chrom. 썩은 삶 communicста van-ni-no-n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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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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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이쿠 아이쿠게 아까보다 한층 내렸으면 섰다마는 아 그래도 망신은 망신 들어가겠구나 이 망신소리를 틀어보려야겠다 5 6 2 1 아무리 천념은 어찌라 해도 아키의 집에도 한 번 미친 그런게 그러다라 어차피 다시 한 번 물어보자 철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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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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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 위대! 올라전묵실! queda해! 올라전묵실! 오지, 어찌, 어찌! 올라전묵! 올라 那지, 올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곧둑이 튀어! 곧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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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5 아주 철rés을 할 뻔했다 나를 밟을 뻔했어 다 와 안 드리는 눈incarn 잔치아 가서 무슨 영목으로 우리 조상님네들을 만나뵈을 수 있었을 뿐이야. 하 당신 지방원님께서 이놈 기발이 만나신지 어떻게 하시고 하토키, 하지, 하 마부자, 하 흉전, 하 거짓들이나 모두를 왜 내 입회사에 동지하셨을까? 그러나 저러나 하 이놈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하 뭐라고 짓나? 그렇지, 하 이놈을 마당에서 나왔더니 마당 자라고 짓자 하야는 낳자마자 까꿍어버려 체중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디? 하여름이 낳자마자 꼬치만 자랐나? 그를 장비를 곱곱 찌르게 여보, 우리 어디 낳고 있으니 한번 즐겁게 놀다라 들어가 봅시다. 들어와! 유쌍... 제 7 과장 3님 제 1경 음악사령 놀이가 시작되겠습니다 안매도 되요? 안매도 되요? 안매도 되요? 안매도 되요 안매도 되요 제 7 과장에다 노래를 듣다로 받았지요 한대 노래판이 한대 노래판에 왔다 나의 잠을 벗어버리고 사정은 음악을 정하로 받아 제 8 과장은 음악을 정하로 아른이 없는 이곳에서 친구인 셰뚜이를 찾아서 음악을 정하게 됩니다 에이 너 어디가 음악 하나 정해라 에이 빨리해 빨리해 아 이거 야단 났네 아 다른 소문이 오더운데 아 이거 어디가서 음악을 정하나 그러나 저거가 지양비사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 어디가 음악을 정하로 그러나 저러나 어디 다시 한번 불러보자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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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네들 난 네들어오는데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니 사람이 이렇게 인성만사하고 만상상향한데 네 여기서 사냥으로 가보를 보러 가는 길에 우리들 갱님, 서방님, 도둑님을 보고 사냥 가는 길에 가다 보니 여기서 한 대 소리를 거두고 그것은 해 더불어 있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음악 하나 못 정했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하는 사람 없고 어른 만난이 천만 다행이네 그래서 나라만 하나도 음악 하나 정했다 그러고 그거는 어렵지 않다 흐어어어어어어 소리가 풀고 양반이 돼서 단지 중심 상 będzie 상 geben 장연 아 그래 어떡해 예 혹시 그놈들이 바람배티를 보고라도 하루 일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칸을 만들고 랭 랭 돌려가면서 마을톱을 박고 띠를 두르고 누구를 안 놓치겠어 그럼 아직은 도라줌 같은 배아지기로 거꾸로 온난 오빠 네 너가 구나하고 사귄게 미탈이지 어서 그대 형님을 드려봅시다 네 그럼 나하고 무슨 말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뭐하냐 하나 그대에게 통직일세 그 통직일세 나야 그게 아니라 동네일세 그러지 말고 어서 드려놓으실대 그러세요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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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낸기사에는 그 파인이 체두기 편의인데 조직은 안주였습니다 파인은 마이톱이가 되겠습니다 shaAG 이사두기 터라 마이톱이가 아니고 마이톱입니다 여기가 Ek 터라 역PD 옛날에 그 한식 동안 그 중학에서 그 잠을 있던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이 음악을 누가 당해 주었느냐? 아는 친구 대툴가 당해 주었고 아는 친구 대툴가 당해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대툴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 내가 대툴이 내가 왜 컸어 대툴이느냐 에이! 너 그런 소리 말아 우리 대툴님께 다 벗어가면 나 천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 어서 한번 뵈라 그래요 그럼 내가 내 몸에 따로 한 번만 따로 대툴 와봐 그래 하러! 또한 또한 아 그래 됐지 말라야? 그래! 내가 내 대님 이름을 쳐다보니 그게 아직 앙마리가 죽이냐 아급 타자 받을라 믿어라 왜 왜 왜 왜 그렇지 않았어? 풍! 내가 반면 안 빠졌어 어 내가 내 대님 이름을 갔더라도 뭐 도둑을 안 내 쓰나? 전대표를 내가 죽어버렸어 왜 그러니? 한 번에 그러지 아 그게 어디에 앙마리가 삼이냐 한 번에 가시면 분명하더라고 아 왜 왜 왜 그렇게 안 봐 너 우리 대 대님이 지반이 상구해서 괴물 전에 세발내어어어 있고 그 새끼 맞잖아 그렇다 에이 지 지반이 상구해서 아무 맨라 그랬대 왜 왜 안 봐 여행 그 나대 동 백두비를 잡아주세여 여행 나갔습니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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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자장 확 잡아라! 잘라신분구요! 컷! 아가쏭! 오 헌베 그눈에 손가락을 냈겁니다! 꼼짝대느냐! 아, 꼼짝두요! 꼼꼼꼼! 꼼꼼! 꼼꼼! 꼼꼼두요! 요연의 대로 저걸 들은 폰곤 수 unseen 피 infer плюс 거의 흔들erman 무거에요 손한테 이름이 있으니 무엇을 들으나? 오 젤리 부르고 적당하고! 오 적당함은 무엇이야! 하?, 낙대 7체부터 걱권둜 아멘 아이고 你们도 치만하네 아 누가 자기 견위를 돌렸어 그러지 말고 아버지 차본라고 아버지 차본라고 아버지 차본라고 아버님 왜요 어우 너무야 이히히히히히 그렇게 자식 네 이놈! 안으로 manera 이놈아 Stat가 10개 restra restrained 체다 20개 왜 이러냐 이놈아 왜 이러냐 이놈아 잘 걸렸다 아니 이놈아 내가 왜 이러냐 아니 이놈은 양반 질타인다고 이도부들이 아주 잘 걸렸다 아니 이놈아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냐 이놈아 이놈아 너희들이 어 너를 잡아들인 것 같은데 어 말하는 어이 이놈아 어 말투기를 어 말투기를 잡아 대령을 했다 어 그놈은 배내 물물올려라 나 진북무요 지금 새님이 그 자기집 하이너부터 망신을 당하고 자 쇳뜨기를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매를 치는 과정이 네 이놈아 무슨 공룡들을 그렇게 하느냐 아 이놈아 아 이놈이 새님들 새해부인 앞에서 내려받으면 죽을까봐 골쌍을 해가봐 아니다 불을 열어봐 아이고 야간남맨 아 총 넌 너 이놈들 무슨 공룡들을 그렇게 하느냐 아 이놈이 열려봐 아 안 된다 어서 맹큼 물걸을 열어라 아 이거 수사 큰 년 같네 내 이름들 무슨 동료들을 그렇게 하느냐 살림의 가상 직매를 해서라도 운영을 주면서 오우... 운영? 하이 그들을 갖고 가면 무슨 하이 저 끝에 계신 종족대 소련님이 동치바다운지가 13년 19살 됐는데 어! 역전 나패를 못 올렸더니 그분 19냥 굳은 오픈인형은 본데부로 진상하고 오픈인형은 수반대기의 무한대기를 타서 휘이 휘져가지고 너도먹고 너도먹고 굳이 살살하다 치가 시작하십시오 아니 시기 흥 흥 흥 흥 흥 아쿠! 아쿠! 왜냐면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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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ло! 아쿠아 승희가 많이 곁에 있으시는데 여인이랑 몇 살 은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양반을 돌릴 과정에서 대사를 보다가 지금 막 퇴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7과정 2경 포도우장 놀이가 시작되겠습니다 샌림, 소모, 그리고 포도우장이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늙은 언쟁이 양반인 샌림이 젊은 고총을 데리고 사는데 여보 마누라 내가 이렇게 문드릴수 변신인데 마누라 아예 쌍만 먹지 마시지 나하고 힘이 나는 거 잘 시작하라 갑시다 터락 터락 젊은 포도우장이 사물라고 고총과 눈이 맞았습니다 이에 날 샌림은 포도우장을 몫이 나무라지만 결국 샌림은 포도우장에게 소속을 뺏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과정에서 늙음과 젊음의 대결에서 젊음이 성향을 보여주고 맑은 곳은 물러나고 새로운 곳으로 대체되는 퀴여적인 과정을 나타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은 포도우장에게 소속을 뺏기시키고 이, 이, 이 내라 그 놈 그 땀만 먹지 말고 시민아 잘 보고 있으랴 아 아린지 아! 젊은아! 젊은 장신을 두고! 헉! 나 그래! 이 앞으로는 안 걸리고 뒤도 안 걸려! 또 내가 나가버리면 조용략해 팔고 알겠지? 터라! 헉! 아! 저는 면이 형상이 아니라고... 나같이 늙은 병신이 소총으로 나가지고 어 가만히 오는 날터면 이면은 등이나 걷고 무릎이나 말것이나 하려는데 내 단나마지로 훅 해가지고 오진지관이 내 놈큼 무시 안아가라 시대 이동! 시대 이동! 만약에 다시 또 한 번 왔다가는 예스! 바랍니다!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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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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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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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희 마이크 좀 가서 만져줘요. 긴마이크. 안 나온다고. 안 하셨다고요? 긴마이크 안 나와요? 긴맛 두 지출. 대신par chine... 후 сотрудencia회 gaps 그ube 부천king sponsored. 지금 이별하자고 해서 미아할미가 죽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삼촌 그래 너 그 놈은 글동주택에 갖다 맡겨주고 왔단 말이지 여보 마느라 당신도 팔지 나도 팔지 우리 그래야지 우리 인결이나 한번 해볼까 여꽃보게 사랑해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결 우리 관계를 보게 우리가 안주 năm어로 해야지 질리 한 달 นะ 우리 아침내 나 여꽃 여꽃 나 나 나 나 나 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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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달아달라고 해서 잡았군요. 야, 야,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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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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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 이 동이를 불러와야죠. 아, 불러와야죠. 그럼, 이 동이가, 여기 원진보다 달다가, 바꾸도 인사를 봤는데, 자, 이 동이가 좀 불러오면 아. 아, 나 제일 잘해, 아, 나 머리 풍성이야. 아, 당신이 같은 거, 씨야. 그 말은, 이 말은, 우리 사만은 늙은 눈이 비우니까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젊은 몇 녀석이 개 풍경 갔다고 말하. 그럼 내가 갔다고 우리가. 그래. 야, 아버지. 아, 왜 또 왔어? 아, 가만히 있을까? 아, 내가 가봐야 알지. 여기도 어떻게 하냐. 어서 냉품 좀 받자 오느라. 형, 내가 갔다 우리다. 그래. 아, 아버지. 아, 왜 또 왔어? 아, 초반 이런 거 아니 않았을까? 아, 내 초반 지나갔는지, 여기도 어떻게 하니. 가봐야 알지. 어서 냉품 좀 받자 오느라. 그럼 내가 또 우리다. 그래. 아, 또, 거기 있어야지. 지금 도끼, 그러니까 도끼의 누이한테 부엄,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을 전해 오라는 그런 내용인데, 곧 보충하려니 그전에 소강지를 다녀가는지 집에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또. 아, 또, 거기 있어야지. 아, 또, 거기야. 아, 또, 거기야. 아, 또. 오, 오. 오, 오. 야, 도끼란 말이야, 도끼. 니가 무슨 바람이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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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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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 오, 오, 오. 야, 그런 거 어지도 하지 마라. 아, 아니, 제발. 내가 그전에 내가 수장소가 한 푼, 두 푼 왔잖아. 너 월전 마당이 아니라고. 오징어 수많은 물을 줬잖아. 그냥 땡겨나 물었다. 그래서 내가 저 건너마에 금방 있다여서 아리밤아가 품을 둘리다. 그들이 어찌한 것들 땅뚱스만 있겠어. 내가. 어서 가. 오늘 죄인이라 가서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거짓에 내가 금방 돌아가셨지. 내가 포도 되었는데도 거짓 안 된다. 어서 가라. 어디. 왜 그러냐. 그런 목적 하지마. 너 내 거 집사람이야. 너 집사람이야. 여럿 하자간다. 아이고. 소리를 통할 때 개천 여럿은 됐지. 그 개천 나자 물었다. 이 끼 작다시게. 형제진의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자. 하자. 이런. 이게 의미. 또 낫다만은 내 정권까지 다켜놓고. 더군요. 진중지술에 가서 보리나마 품 탐다가. 이게 근근극생 사회로. 철수가 없어. 내 몸장 수화입구 하다가 하니까. 아프지 없다. 그전에 니가 전면. 돈 백수 틀어갔고 니가 또 뜯으러 왔다. 나는 이게 니와는 소용. 그 사람은 딸냐는 애비바라 평안이다. 누구냐. 아 다 죽는다. 평안해져. 딸냄도 평안해져. 이놈의 집사람이 몽창 사례를 집사람이 분명하구나. 야. 내 보러. 그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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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몸이 삶이 묻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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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를 카운 수 있는 daylight 이라 그래. owns 아저씨. 아 사람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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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히ор 것인데 bardzo cd. 만약에 Type는 가족 스마트하니까 너는 다 처먹었네. 그래가 기습합인지 알 constru고. 하이도객이 없다는 말이라 consumed. lements. 엊그정도는 벌떡은 담바를 잃어버리겠다며 울산세를 잃어버리겠다며 지성한 대충을 잃어버리겠다며 그 헐벅래 시길래 다시 다정부렴 눈물 큰 물도 못하자 너도 못먹부렴 지금 도끼의 누이가 무가를 부르고 있는 2,000살기에요 2,000살기에요 3,000살기에요 cking Form고 고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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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on do this between 뭐라구냐 넘이 장사는 기대에 реш하느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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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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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흙의 사이, 갈기차, 깔치걸음, 원숭이걸음, 병신충, 맞춤 등 춤 사이가 다양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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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